안녕하세요. 구성원 여러분. 지금 마스크를 쓰고 계신가요? 이용할 때나 회의할 때 자리에 앉아서 근무할 때에도 실내선의 마스크를 꼭 써주세요. 죄송합니다. 마스크 착용이 나온 이름도를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침입니다. 코로나19 금요일에 구성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밥 먹을 땐 괜찮지 않을까요? 그렇죠? 밥을 먹고 있는 곳에 마스크를 쓰고 밥 먹을 수는 없습니다. 이거는 밥을 먹고 있는 곳에 마스크를 쓰고 밥을 먹을 수는 없으니까.